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석유열씨 루코멜리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나스닥 지수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새해 첫 주였는데요. 전반적인 특징과 함께 기술주들의 특징도 전해주시죠. 2023년 새해 첫 주였죠.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0.98%에 오르며 1만 569.29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지난 6일 임금 인상이 둔화되고 서비스 활동이 이축됐다는 지표가 발표되며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나스닥 지수는 2.56% 올라 올해 첫 주를 상승세로 시작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주간 기준 메타가 8.0%, 넷플릭스가 7.0%, 아마존이 2.9% 오르며 상승세들을 주도한 반면 알파벳 에이주 마이너스 4.4%,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6.2%, 테슬라 마이너스 8.2%로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0.2%로 보압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시장의 키워드가 아무래도 CS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XR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올해 가장 기대되는 제품으로 바로 애플의 XR 혼합현실 헤드셋이 꼽혔습니다. 구체적인 출시 일정 나왔습니까? 네, 애플이 7년이라는 오랜 기간 준비 끝에 올해 XR 헤드셋을 출시합니다. 당초 애플이 AR 증강현실 기반 헤드셋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은 2017년 처음 알려졌고 2019년 출시 예정이었으나 계속 지연되다 드디어 올해 모습을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정통한 대만의 애널리스트 권밍치는 지난주 소프트웨어 개발과 기계적 구성 요소 등의 이슈로 애플이 XR 헤드셋의 출시를 올 하반기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1월로 예상됐던 헤드셋 공개를 올 봄이나 혹은 통상 6월에 열리는 세계 개발자 연례회의로 연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블룸버그는 현지시간 지난 8일 애플이 이미 제품 테스트를 위해 소수의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제품 플랫폼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헤드셋을 구동하는 운영체제는 XROS라고 불립니다. VR 가상현실과 AR 증강현실을 섞어놓은 XR 혼합현실을 구현하는 기기라는 걸 강조한 거죠. 이 기기의 이름은 리얼리티 프로입니다. 애플은 고급형 제품에 프로를 붙이는데 이번 제품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소비자들에게 봄에 먼저 제품을 소개한 뒤 6월에 개발자일 때 헤드셋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정보를 외부 개발자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드웨어만 있다면 제품이 팔리지는 않죠. 이 헤드셋을 활용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나 오피스 프로그램 등을 먼저 개발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올 가을쯤 소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애플이 XR 헤드셋을 내놓게 되며 메타버스를 선도했던 마크 저커버브의 메타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메타는 지난 9월 VR기기 퀘스트의 최신 버전을 출시했지만 시장에서는 냉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애플의 XR 헤드셋은 메타의 VR기기와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메타의 퀘스트는 사용자를 실제와는 완전히 다른 가상세계에서 활동을 하는 반면 애플이 구현하라고 하는 XR은 현실에 기반하면서 그 위에 가상의 이미지와 정보들을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애플은 XR 헤드셋을 올해 최고의 신제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마케팅, 판매 등 다양한 부서의 자원을 끌어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의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을 정도로 XR 헤드셋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이 준비한 XR 헤드셋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서기열 특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 서기열 특파원이었습니다. 저희anche, 저는 이 konflict사가 페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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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ł With me, 이 시절을 많이 내는 바퀴으로 했으면 좋습니다. 드는 nước를 기울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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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